미국의 긴축 기조에 최근 국고채 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PF를 담보로 한 유동화 증권, ABCP 차환 발행에 나서는 증권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단 5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자금 경색 상황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자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고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5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건 미국의 강력한 긴축 기조에 채권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고채를 사들이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 시장은 다소나마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 실제 어제 오전에만 0.2%포인트 넘게 오르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폭 절반을 반납한 채 마감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유동성 투입에 당장 이달 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인 ABCP 차환 발행 마감을 앞둔 증권사들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증권사들이 부동산 PF를 기초로 발행한 ABCP 분기 만기일이 당장 내일인데 일부 증권사가 급격한 금리 인상과 PF 부실 가능성에 차환 발행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6월 말에도 PF, ABCP 차환 수요가 몰리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많이 부족해서 RP 시장 등 단기 자금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9월 말에는 그때보다 금리 수준도 높고 PF, ABCP 차환 규모도 크고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자금 조달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유동성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엔 이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가파른 데다 경기 침체로 증권사들이 보유한 부동산 PF의 연체율, 부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BCP의 경우 분기마다 상환일이 돌아오는 만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될 경우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